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양념장 오징어 소시지 청양고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찹쌀가루 오징어 고소한 고소한 맛 치즈볼 너무 맛있다 라면 한입 치즈볼 너무 맛있어 칼국수 고소한 식감 괜찮은데 하얀색 하얀색 핫도그로 짜장라면 진짜 맛있네요 그치 치즈 치즈 치즈볼 치즈 치즈 초콜릿 대파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후추 아멘 소금의 집소는 꼭 드세요 아까만만랑 매콤하고 고소한 고소한 맛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고소한 고소한 맛 에피소드 꿀맛 이게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이렇게aten지 맛은 더 맛있을 거 같아요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다진마늘 오늘의 보도둑